한국이 만든 현무-6 파괴력 세계 1위 수소 압력탄 위력 확인 극한의 오차범위 현무-6 엄청난 괴력 현무-6 신형 탄도 등장해 중국 당호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B를 러시아군 기지에 투입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을 24년 만에 방문해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새로운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산 로켓으로 우크라이나는 자국기지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외신도 있다. 김정은은 푸틴의 방북 중 양국은 긴밀한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조약에 따라 두 권위주의 국가 간의 산업 군사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확대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전쟁을 지원하고 더 오래 끌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빨랐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6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북러의 새로운 조약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해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 온 기존의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한다고까지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 측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무기 공열을 요청할 가능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북한으로부터 강력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입수해 우크라이나에 큰 손해를 끼쳤다. 한국은 KN-23보다 더 강력한 국산 현무 마이너스 E-B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에 보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미들버리 국제대학원 몬터레이대, 미스, 에서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이 러시아에 KN-23을 판매할 수 있다면 한국은 현무 시리즈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량 약 3,400kg 고체 연료식의 KN-23은 통상형은 500kg의 탄도로 사정 450km 정도로 되어 있으며 보다 경량인 탄도라면 사정이 600km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중량 5,400여 케이지의 현무 마이너스 E-B는 탑재 가능한 최대인 1톤 가량의 탄도로 사거리 500km 더 작은 500kg 탄도라면 사거리는 8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중 정확도는 아마 한국산 미사일이 더 높을 것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현무 마이너스 E-B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미국은 사거리 300km의 아켄스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고 있으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A 금수로 우크라이나 영내 러시아 점령지역을 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래서 전선에서 비교적 가까운 러시아 영내의 파괴적인 무기인 활공폭탄을 탑재하는 수호의 전폭기가 다수 배치돼 있는 항공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둔 중인 수호의를 겨냥해 그곳을 에이큼스로 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예를 들면 자국에서 개발한 장거리 공격 드론, 모임기, 우로라면 이러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에서 150km가량 떨어진 러시아 남부 보로네지 마리셰보 항공기지 등에 주둔하고 있는 수호의 군을 일망타진하기에는 경량급 드론으로는 환역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조사분석그룹 프론텔리전스 인사이트는 에퓸스 등 탄도미사일을 겨냥해 여러 발을 쏘면 보로네지 마리셰보 항공기지에 배치된 폭격용 작전기 전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것은 이러한 공격이 허가되었을 경우로 한정된다. 우크라이나는 만약 한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입수할 수 있더라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내에 대한 공격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한국산 미사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역내에도 러시아군의 소중한 목표는 다수 있고 그것들은 딱 맞는 타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확인해보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북한과 러시아 같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현 시점에서 한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현무 마이너스 2b의 공연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에 그친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에서 러시아로 총탄이나 포탄 미사일의 양도나 판매가 늘어날수록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현무 마이너스 2b를 공유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노르웨이 오슬로대의 핵문제 연구 프로그램인 오슬로 핵프로젝트 ONP의 연구원 파비안 호프만은 현무 마이너스 2b는 북한이라는 성질이 포악한 사촌이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데 왜 자기는 집에 있어야 하느냐고 불공평하게 한다고 기고했다. 2. 국내 빅 3조선사 슈퍼사이클 진입 수주장구 지속 증가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의 조선 해양부문 중간 지주사인 시대 한국조선해양이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매출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1년 전보다 21.3% 증가한 6조 6,1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선별수주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생산 안정화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7% 증가한 3,764억 원을 기록 5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시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 현대중공업은 26.7% 늘어난 3만 8,840억 원 HD 현대사모는 16.9% 증가한 1조 8,106억 원 HD 현대미포는 9.3% 증가한 1조 1,291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시대 현대중공업과 시대 현대사모는 1956억 원과 1,7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을 주도했고 시대 현대미포는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도 25일 영업이익 1,307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1.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분기 기준 영업이익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 분기 매출은 2조 5,32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8% 늘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매출 증가는 4월부터 생산에 착수한 애플랭, 제틀랭기의 매출 인식이 2분기부터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공사 손실충당금 반영 선박 비중 감소 고수익 해양 부분 매출 증가 등 경상적 요인 해양 프로젝트의 체인지오더, 추가 공사, 정산 등 이례성 요인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올 들어 현재까지 49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97억 달러의 51%를 확보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컨테이너선, 렌즈홈반선, 프랭 등 다수 프로젝트에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연간 수주 목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하나오션은 26일 2024년 상반기 실적으로 매출 사조 8197억 원, 영업이익 433억 원, 단기 순이익 23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약 47.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하나오션은 건조물량 증가와 렌즈홈반선의 반복 생산체계가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종인 렌즈홈반선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컨테이너 적자오선의 영향으로 생산 일정 조정 및 외주비 증가 등 생산 안정화 비용이 반영된 결과 2분기는 소폭 적자를 기록했지만 원가 절감 활동, 환율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다. 하반기에는 렌즈홈반선의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생산 안정화를 통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수함 창정비 및 해양 플랜트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하나오션 측은 예상하고 있다. 하나오션은 약 3년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수주 잔고와 우호적 시장 환경 속에서 선별 수주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조선 3사는 기존의 수주한 적자 선박을 잇따라 인도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낼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선 시장과 관련한 지표들이 현재 모두 좋은 것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영국 조선 해운쉬왕 분석기관 클라크슨 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12일 신조선가 지수는 187.78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사적 고점인 2008년 9월 5일과 불과 3.8포인트 P. 차이 나는 수치다. 국내 조선업계의 2024년 상반기 발주량은 이미 2023년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리연대 조선사들의 조선부문 수준은 연간 목표치 122% 초과 달성한 상태다. 삼성중공업도 상선 수주 목표를 68% 달성했으며 무난히 목표치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하나오션도 6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수주 금액을 넘어섰다. 이외에 강달러가 지속되고 미우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도 호재다. 국내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에 강점이 있는 만큼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 영, 달성이 목표인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친환경 선박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조선업계의 호황이 많이 길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조선업종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에 안정화된 공정과 매출인식 물량의 질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하반기는 외주당가 안정화 후판가 인하 등 원가 하락이 있겠으나 반면 수주장고, 만선으로 고성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또 암모니아홈반선 시장 개화 트럼프 당선 가능성 확대로 렌즈홈반선 애플랭기 시장이 기대된다면서 역대 처음으로 경기에 무관한 조선사 주도의 지속성장 국면에 진입 장기 성장의 가치를 선반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위경제 하나증권연구원은 다수의 지표가 현재 국내 조선 업황의 슈퍼사이클임을 가리키고 있다. 신조선과 지수는 180후반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수주장고 역시 지속 증가세다. P Q 모두 우호적이라면서 전방 생태계 역시 렌즈 암모니아 등의 수요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 역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Q 모두 우호적이라면서 진 calling- 주장